대선 정국이 때아닌 특정후보의 무속의존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무속의 의존해 국정운영에 나설 경우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개신교계에서 무속신앙에 의존하는 특정후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력과 무속인의 결합은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을 떠오르게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기자간담회에서 특정후보의 무속의존 논란에 대해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이홍정 총무는 누가 됐든지 정치권, 검찰, 권력층에 만연된 무속적 신앙에 의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무속신앙이라는 운명론적 세계관에 국정을 맡길 경우 나라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심리적인 강제력에 의해서 만약에 국정의 인사가 결정이 되고 또 정책이 결정되고 남북관계가 결정되고 어떤 특별한 기관들을 이리로 저리로 옮기는 풍수지리적인 그런 판단이 내려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한국교회 안에서 특정후보의 무속의존을 바라보는 온도차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념이나 후보 지지 여부를 떠나 보금의 공적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홍정 총무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경험한 생명 안전의 가치, 촛불 시민혁명 기반의 주권 재민의 가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한 한반도 평화의 가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과 연대하는 사회적 평등의 가치, 코로나,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 정의의 가치 등 다섯 가지 보금의 공적 가치가 각 후보들의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NCCK 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은 이용정 총무는 새로운 임기 4년 동안 한반도 평화통일운동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NCCK 100주년 기념 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24년 조선예수교연합 공의회로 시작한 NCCK는 오는 2024년 100주년을 맞습니다. NCCK는 100년의 역사를 한국교회 공동유산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사회와 생활현장 속에서 에큐메니컬 운동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송주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